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화학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화학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좀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는 무엇인지 좀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쌤 강의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화학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아한 출발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신 대비 그리고 수능까지 완성하는 게 개념 완성, 우월한 개념 완성입니다. 그러면 쌤 이 두 가지는 어떤 게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아한 출발이 강의가 쉽죠. 그래서 보통 고1 교육과정에서 통학과학을 배우고 올라오는 학생들 바로 입문하기 좋은 게 우아한 출발. 그래서 보통 화학을 처음 보는 학생들 1회독이라고 하죠. 1회독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은 우아한 출발이고요. 그리고 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화학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2회독, 3회독을 한다고 할게요. 이런 학생들은 우월한 개념 완성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이는 화학에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2점과 3점짜리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월한 출발은 2점짜리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면 우월한 개념 완성은 3점짜리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자라고 하는 그 컨셉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이는 완자 그리고 우수한 기출 분석이 있습니다. 자, 완자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완자의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 2003년도부터 우리 학생들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부터 누적된 화학 모의고사에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딱 맞는 화학 모의고사를 좀 재편집을 한 네, 기출 분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쌤이 모두 풀이를 하는 문제 풀이 강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월한 개념 완성을 좀 들으면 이후에 여기에서 적용됐던 것들을 우수한 기출 분석에서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선생님을 이 모든 쿼리 중에서 우수한 기출 분석으로 처음 만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쌤이 강의를 이렇게 풀 때 그 개념에서 써먹었던 내용들을 여기에서 적용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적용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서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그런 친구들은 바로 Q&A에 쌤, 제가 어떤 게 빠졌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바로 여기에서 몇 강을 좀 다시 듣고 와주세요. 이렇게도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좀 연계가 되는 문제 풀이잖아요. 연계가 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능을 치는 고3 그리고 N수생을 위한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는요, 선생님이 만드는 모의고사의 컨셉은 아주 확고합니다. 수능 6평, 국평을 난이도를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6평의 20번 문제에 미지수가 A, B가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C까지 미지수를 넣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컨셉의 네, 모의고사가 제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저 완전 신유형의 모의고사를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랑 컨셉이 안 맞겠지만 쌤, 저 이렇게 나왔던 모의고사들을 다양하게 숫자만 바꿔서 또는 도표가 뭐 그래프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보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네, 모두 이 우월한 모의고사가 맞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이제 마지막, 네, 수능을 위한 문제풀이의 이제 최종 점검이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또 강의를 듣는 학생들 선생님, 저는 내신 대비를 당장 해야 되는데 사실 고2 내신은 수능보다 더 어렵고 헤비하게 나오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어떡해요. 저 화학도 다른 문과 과목이나 고1의 통학과처럼 백지 노트 복습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좀 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2 내신을 위한 학생들로는 쌤이 이 문제풀이에서 직전 대비 강의로 백지 노트에서 이 화학도 이런 것들을 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개념들 기억나니? 이 문제풀이 적용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확인하고 시험 치료로 갑시다. 라고 하는 컨셉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과 내신 모두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선생님,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 완성은 어떤 게 다른가요? 자, 1. 다른 것보다 같은 것. 교재가 같습니다. 교재가 같고요. 두 번째 다른 건 네, 우월한 개념 완성이 수능에서 나오는 3점짜리 문제들을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화학의 1, 2단원을 한번 본다면 다른 내용들은 다 평이해요. 평이한데 화학과 우리 생활은 좀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아한 출발에서는 덜어내요. 덜어내지만 우월한 개념 완성. 우리 학생들이 내신을 대비하거나 좀 더 내가 수능에서도 암기할 부분들이 좀 구멍이 없었으면 보통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다 다룹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다 다루지만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뜨면 자, 이렇게 풀어. 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데 자,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의 도구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개념 완성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월한 개념 완성은 여기 있는 이 버전이 좀 어렵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3, 4단원에서는 4단원에 여기 있는 이 버전이 어렵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우월한 개념 완성을 먼저 듣다가 너무 어려우면 우한 출발로 갔다가 다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강의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쌤 교재는 이 강의 교재, 이 강의를 같은 교재로 쓰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나요?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뭐 이렇게 개념서가 있고요. 음, 자, 내용은 뭐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쌤은 화학도 다양한 문제풀이 유형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유형은 집중탐구해보자 라고 해서 쌤은 집중탐구, 그러니까 예제죠. 예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예제 중에서 야, 그래도 나랑 화학 이거 하는데 이건 무조건 지금 다 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뭐 이런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화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현장에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했을 때 1회독을 할 때는 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올게요 라고 했던 그리고 2회독을 하는 학생들은 어, 쌤 나 이제 이거 감 잡았어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런 문제에 심화 딱지를 다 붙어 뒀는데 네, 심화 딱지가 아닌 내용은 우아한 출발에서 모두 다르고 요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것들 한눈에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모두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수능 문제 마무리 몇 가지 컨셉이 있고요. 자, 쌤 이거 말고 또 어떤 교재 구성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어, 서브노트 있습니다. 서브노트도 암기를 해야 하는 내용들은 잘 손필기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집중탐구 같은 경우는 어,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의 문제를 평가원 문제가 너무 좋아. 하나의 문제를 A, B, C 셋 타입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요런 문제도 있어. 그래서 뭐 별해 해설 말고 별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모두 손글씨로 수록해 놓은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서브노트의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은 여차저차 잘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 보셔야 하는데 자, 완자는요. 완자는 2023년도에 리뉴얼이 돼서 2023, 2024 요 때는 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오토, 완자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1 때까지 배웠던 그냥 진짜 완전 자율학습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좀 많이 훅 치고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완자의 문제들 내신 만점 문제는 그럭저럭 할만해요. 근데 실력 업 문제, 중단업 마무리 문제, 수능 실적 문제가 사실은 이 수능 문제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자로 문제 풀이를 하면 꽤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이를 위해서 완자를 모두 샘이 촬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문제까지요. 혹시나 문제 풀이로도 좀 부족할까봐 여기에 관한 개념도 다 강의 촬영이 들어가는데 자, 이 완자로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좀 문제 풀이를 다양하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꼭 진도가 들어가면서 네,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때 우리 학생들이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알고 있는 화학의 어려운 문제 스펙트럼 중에서 얘가 이 수준인지 여기 있는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되고 불안하고 막막한 걸 여기 문제 풀 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쌤이 시중에 모두 뿌려져 있는 2023년부터 2023년도까지 2003년부터 오, 2020개년에 이 2023년도까지니까 20개년에 이 모의고사를 모두 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전체적인 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여기쯤에 해당하는 어려운 내용이구나 이런 걸 또 가늠할 수 있게 다음 버전을 우수한 기출 분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수한 기출 분석을 쌤이 만들게 된 그 가장 큰 계기는 최근 5년 또는 7년 정도의 이 수능 기출은 우리 학생들이 많은 매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는 학교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수능도 돌고 돌아서 레트로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을 구해서 풀이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수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풀이를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풀이에 이 분석지를 만든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수한 기출 분석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수한 기출 분석은 화학의 총 4단원에 맞춰서 4권으로 구성이 되고요. 수능 대비를 하는 학생들은 우선 1단원 4단원을 구매를 해서 풀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은 각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이런 문제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면 2021년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뭐 2021년 11월 대수능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록해 뒀습니다. 해설도 좀 꼼꼼하게 넣어뒀고요. 사실 이 문제는 해설 강의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채점을 하잖아요. 맞죠? 채점을 하면 나는 이런 문제 중에 기억 하나가 좀 애매해서 맞췄어도 좀 애매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만 쌤이 모든 해설의 인덱스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 클릭하면서 그 문제에 관한 그런 해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수능을 위한 우월한 모의고사는요. 6 그리고 9 그리고 그 전해에 수능을 반영을 해서 2에서 3회분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보통은 이제 화학을 30분에 20문제를 푸는데 쌤은 좀 난이도를 진짜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거든요. 평가원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 풀면 뭔가 식이 안 세워지는 거 하나가 다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렵게 평가원을 어렵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이내로 풀기는 좀 빡세고요. 한 35분 40분 정도 타임 정해서 풀어주시면 진짜 수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생님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우월한 직전 대비 네 자 우월한 직전 대비는 제 얼굴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 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칠판에다가 예를 들어 중화반응은 이런 식으로 되네 라고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지 어떤 것들을 잘 물을 것인지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한번 리마인드 정리를 해주는 강의가 우월한 직전 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우월한 직전 대비의 장점은 당연히 내신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중요하고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시험치기 전날에 이 강의를 들어도 본전을 뽑을 뭔가 뽕을 뽑을 수 있어. 내가 공부했던 것들 모두 한꺼번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강의다. 예를 들어 학교마다 시험치는 날 그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11시에 화학을 쳐요. 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약했던 부분만 좀 듣고 가더라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월한 직전 대비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연간 커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